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한 지난주 폭염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이 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주보다 7.3배나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열질환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무더위가 덜했던 지난해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벌써 뛰어넘은 것으로 온열질환 사망자는 2011년 6명, 2012년 15명, 2013년 14명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616명으로 이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07명이 지난주에 발생해 일주일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7.3배나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